이제 이 기세를 더욱 이어가는 게 중요하겠죠. 측면을 따라서 공을 보냅니다. 공간으로 패스. 받을 수 있을까요? 맨피스테파이. 오, 흐름 좋습니다. 겨자되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슛. 아직까지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데이빗 베컴. 줄 곳을 찾습니다.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오프사이드가 선언됩니다. 케인. 크리스티안 에릭셀. 은방패. 슈팅. 골. 이걸로 동점. 팬들이 열광할 만한 훌륭한 경기입니다. 지금은 공간을 잘 활용했습니다. 패스를 받는 움직임이 아주 좋았어요. 키퍼를 보면서 패스를 받아서 차분하게 슈팅까지 이어갔습니다. 수비를 꿰뚫는 스루패스로 결정적인 노마크 찬스를 만든 것도 빼놓을 수가 없겠네요. 공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강팀길이 붙었을 때는 좋은 기회가 그렇게 자주 오는 건 아니거든요. 기회가 왔을 적에 확실히 튕기는 쪽이 결딜입니다. 자, 오른쪽 봤어요. 끊었습니다. 올라갔죠? 전방으로 길게. 칼 달아. 자, 흘러나왔는데요. 뒤부와. 흐름 연결되지 않습니다. 운바패. 앞으로 찔러줍니다. 키퍼 전방으로. 니콜라스 탈리아 피코. 스루패스. 자, 중앙으로. 거전의 면석 위기를 넘깁니다. 좋은 차. 메시. 잘 막아 냈어요. 멋진 손방이에요. 잘 막아 냈습니다. 하나씩 만들어갑니다. 끊어냅니다. 길게 보냅니다. 마르키뉴스. 먼저 잃고 있었습니다. 은바패. 슈팅. 골키퍼 성공. 잘 막아 냈습니다. 키퍼가 칩착하게 잘 막아 냈습니다. 뒷분간을 노립니다. 포아템. 인터섹터입니다. 쉽게 밀리지 않습니다. 크로스 갑니다. 해팅. 골키퍼의 선방. 걷어내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여기서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크리스티안 에릭셉. 길게 찔러지는 패스. 가로채 갑니다. 크로스 올립니다. 전반전 종료를 알리는 이수빈이었습니다. 자,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밴피카. 공 다시 되찾아옵니다. 찔러줍니다. 뒷공간으로. 축하 Spot cop. 축하. 길게 찔러줍니다. 끊어냅니다. 크리스티안 에릭셉. 디브아. 맨피스토파이. 케인. 스루패스 합니다. 슛. 고레츠카. 스루패스. 슛팅. 고. 경기를 뒤집는 골입니다. 은바페. 키퍼가 막기 힘든 코스로 득점했습니다. 굉장히 빠른 슛이죠. 저런 건 머리로는 알아도 몸으로는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은바페. 은바페. 두 골을 기록합니다. 한 점 앞서 나갑니다. 한 점 앞서 나갑니다. 은바페. 자, 갑니다. 불파구가 필요한 상황. 자, 왼쪽 봤어요. 열렸어요. 슛. 다시 빈다 갑니다. 이렇게 주도권을 잡았을 때 골을 넣어줘야 할 텐데요. 받을 수 있을지. 전방으로 긴 패스. 길게 보내는 패스. 끊었습니다. 가로채 갑니다. 보아템. 뒷공간을 봤습니다. 패스 올려줍니다. 열렸습니다. 공간을 노립니다. 기회입니다. 과연? 굴러나왔습니다. 고레츠카. 어디로 보낼까요? 측면으로. 뒷공간을 노립니다. 흐름 좋은데요. 자, 올립니다. 아깝게 놓칩니다. 길게 연결하는 패스. 공중으로 스루 패스. 은바페. 뒷공간으로 스루 패스. 위험한 상황을 넘겼습니다. 밴피카. 볼을 되찾습니다. 밴피스타 파이. 뒷공간으로. 슛. 밴피카. 비슷한 상황이 이어집니다만 득점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흐름은 좋습니다만 득점까지 이어가진 못합니다. 아깝게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곧백이 첫 아깝게 입장하지 않습니다. 경제작이 1위자로서 충전 중입니다. 갈수록 TV 2019에서 공격합니다. 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화내로 사격한 상황이 이어가진 못합니다. 자만타게 했을까요? 검수한 상황이 시작되면 됩니다. 가사이안습니다. 다른 장면을 돌아오는 remind 입니다. 对의 경제작을 응용하는 장면. 조금씩 하시는데 언급을 떠올리지 못합니다. 자만이라고 부동하는 차이는 옆으로도는 구조합니다. 차 destac기 시작됩니다. 아깝게 또 아무도 다행이 흐령합니다. öl. 부채 카드를 모두 사용했습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잘 거짓냈습니다. 왼쪽 잘 벗습니다. 먼 쪽으로 갑니다. 머리로! 뱀피카 따라잡을 기회인데요. 놓치고 말았습니다. 아쉽게 득점에 실패합니다. 데이빗 백업 아직까지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코티뉴! 왼쪽으로 계속 들어갑니다. 공 투입됩니다. 아, 추격의 의지를 끊어버릴 수도 있었는데요. 코티뉴! 이 시간대에 실전하면 큰일이죠. 숙의에 집중해야 합니다. 케인! 케인! 공간으로 패스! 운바패! 크로스! 위브와! 걷어내면서 위기 탈출! 위브와! 다시 빼앗아서 어떻게든 욕습을 만들어내야죠. 적극적으로 압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활이! 오른쪽으로 파고둡니다. 오른쪽에서 치고 올라갑니다. 수비를 슛! 아, 골키퍼 막았어요! 칸드레바 종료 휘슬이 울립니다. 역전으로 경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멋진 역전승으로 경기가 마무리됩니다. 정말 한치 앞을 알기 힘든 경기였네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중계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경기는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준희 해설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